동네 마트를 가장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물류라는 거점을 리텔 테크화해서 그 부분을 가장 소비자와 접점을 잘 만들어서 플랫파도 완성화시키고 마트도 동네 마트도 IT가 안되어 있는 마트를 가장 IT 고도화 테크화를 시키는 노력을 해서 1조의 가치로 한번 인정을 해서 작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M&A를 통한 회사의 볼륨업을 시킨 다음에 내년에는 꼭 성장을 시키도록